모든 일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사실 눈이 오고 해서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인원을 보니까 한 100명까지 세다가 넘길래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9%다 그들이 1%다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진부한 말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내려온 걸로 반 이상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은 제작법에서 무겁지만 즐겁게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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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